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자역학 입문 영상이 아니에요. 양자역학을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과정의 영상인데 일단 오른쪽 위에 띄어드린 배너에서는 빛의 이중성을 봤었죠. 빛의 입장성, 파동성도 살펴보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전자의 파동성을 설명을 드림으로써 여러가지 실험 언급만 드리고 자세히 실험 내용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양자역학에 들어갈 일이 많기 때문에 대신에 이걸 통해서 여러가지 유도해낼 겁니다. 또 타당성을 부여해가면서 전자의 파동성이 사실 드브로이에 의해서 밝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냐면 람다는 P분의 H라는 우리 아까 띄어드린 배너에서는 P는 람다분의 H라는 빛의 이중성을 설명하는 그 식을 얻었었지만 드브로이는 이 물질의 파장이 존재할 것이다. 보통 물질의 입자니까 입자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특히 전자도 람다라는 파장을 가질 것이다. 파동성을 가질 것이면 그건 P분의 H로 표현이 되겠다라는 걸 굉장히 엄청난 물리적인 직관으로 제안을 하게 돼요. 수학적인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걸 아인슈타인이 그 당시 보고 매우 극찬을 하면서 아 이것은 보통의 이론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과학사에 따르면. 그래서 이걸 메롤웨이브라고 해요. 물질파.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서도 실험 결과가 없으면 검증이 안되니까 뒤에 과학자들이 많은 실험을 했고 데이비스는 검어. 데이비스는 검어라는 그 과학자가 전자 해절무늬를 관측을 하게 되고요. 사실 이 파장의 존재의 여부를 알게 되고 토너무라는 과학자도 이 디스트리뷰스 오브 히츠가 뭐냐면 제가 설명란에 써드리겠지만 저는 보통 학부용 교재인 갓소로비츠 영자외과학 교재를 참고를 해요. 그 교재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히 디스트리뷰스 오브 히츠라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잠깐 언급해드리면 전자는 입자잖아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당연한 사실이고. 왜냐하면 입자니까 이렇게 질량도 정리할 수 있고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입자를 하나씩 썼을 때 전자를 하나씩만 쏘게끔 조절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전자들이 하나씩 이 스크린에 찍힐 거란 말이에요. 찍힐 건데 그 자취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그게 파장의 간선문이더라 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게 맞고요. 논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갓소로비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근데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실험 내용을 아는 것보다도 이런 실험 내용을 통해서 이거를 뒷받침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람단의 P분 H라는 드브로이 이 물질파 개념이 이미 실험적으로 잘 검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 얘기를 왜 먼저 드렸냐 하면 전자라는지 이런 입자의 파동성이 있기 때문에 파동 함수를 통해서 파동성을 기술하는 게 상당히 적절하겠다라는 자연스러운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 함수는 웨이브 펑션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 파동 함수를 파동성을 표현하게끔 하는 그 함수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로 도입을 하자라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추후 두세 개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보겠지만 이 파동 함수는 정말 중요한 의미이긴 하거든요. 양자역학에서는 하지만 그 전에 진행파의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요. 왜 알고 가셔야 되는지 이번 영상을 보고 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살펴보시면 진행파라는 게 뭐냐 대학 물리학 교재에 나오는 함수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간단한 건데 말 그대로 진행을 하는 파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2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게 yx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면 x만의 함수니까 변수가 x 하나니까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플랏이 됩니다. 그려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 파동이 웨이브가 1초 뒤에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또 2초 뒤죠. 원래 것보다 또 1초 더 지나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보죠. 격자를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격자 한번 그린 겁니다. 하늘색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예요. t는 0일 때 근데 t가 1초씩 지날 때마다 피크가 0에서 3cm 6cm로 이동했죠. 그러면 속도는 3cm파스에크로 이동하는 파동이 되는 거죠. 파동이 그냥 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 x에 대해서만 유전하는 게 아니라 t에 대해서도 유전하는 진행하는 파동을 다음과 같이 나타나면 되겠다. x 대신에 x-vt 속도 v로 이동하면 특히나 속도가 3인 경우니까 지금은 그래서 x-3t 제곱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동하는 거 좋다. t가 이동하면 따라서 v를 곱하면 우리 물리에서 등속도 운동 생각할 때도 그렇고 이건 성립하는 거 알겠는데 x-3t가 아니라 왜 x-3t가 돼야지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냐 좀 이상하다 하실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드시는 것도 맞고요. 근데 저도 헷갈릴 뻔 했었지만 이전에 근데 그때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x-3t 제곱의 항만 빼고 다 yx,t 변으로 넘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항을 하든 정리를 하든 해서 결국에는 그러면 역수를 취하든 간에 x-3t 제곱만 남겠죠. 좌변을 다 밀어넣으면. 양배 루트 씌우고 그럼 x-3t만 남았는데 3t에 마이너스 부호 붙인 걸 좌변으로 넘긴다고 하면 x에 대해서 플러스 3t가 되잖아요. 헷갈리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지만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x 기준으로는 x축이니까 x값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건 3t만큼 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파일 개념은 x-vt 했을 때 플러스 vt 하면 왼쪽으로 속도 v만큼 이동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x-vt 하면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x만큼 증가하고 있는 그런 속도에 따라서 진행하는 파다. t는 0일 때 이랬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 유전성이 있다라. 또 t는 2초가 아니라 2.5초일 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다. 이런 피크가 이동하는 걸 통해서 수학적인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파가 뭔지 봤는데 진행파에 있어서 필요한 물리량이 또 새롭게 도입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k와 오메가예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k는 파수 오메가는 각 진동수인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왜 도입이 돼야 되는지 그 정도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봤듯이 x-vt가 속도 v만큼 이동하는 진행파에 예를 들면 사인파가 진행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진행파라고 해서 항상 파장이라는 게 일정할 수가 없어요. 양자역학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물질이 파장이 일정하면 아까 드브로이 물질파처럼 람다는 p분의 h라는 말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혹시 파장이 헷갈리실까 봐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아래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두 개를 그려놨죠. x축이 시간일 때는 예를 들면 t가 0일 때 이 부분 보세요. 왼쪽 아래 여기 0초일 때는 0을 지나고 위로 올라가는 쪽이라서 주기적인 한 주기를 지나면 여기가 되죠. 이 부분이 되잖아요. 여기 이 부분 반짝이는 부분 그러니까 이 시간축일 때는 주기인데 그 주기 역할을 똑같이 해내는 게 x축 그러니까 그 미터 단위인 변이 위치축에서는 그게 주기의 의미를 하는 게 파장이 되는 겁니다. 별게 아니라 파장 즉 웨이브랭스는 x축 상에서의 그 주기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게 그럼 위에 보시다시피 원래 sinx-vt로만 설명하면 되는 것 같았는데 왜 람다분에 2파이를 꼭 붙여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을 건데 일단 t에 대한 의존성을 없애면 됩니다. 헷갈릴 때는 x와 t를 따로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t가 0일 때도 성립해야 되는 성질이 뭐냐면 x가 0일 때는 어쨌든 sin0은 0이니까 t의 의존성이 없다면 t가 0초라면 sin0은 0인데 그걸 한 주기 지나도 즉 2파이만큼 돌려도 그러니까 sin2파이도 0이죠. 사실 그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파장으로 람다로 정의되어 있으면 그리고 그게 임의의 물질에 대해서 파장이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물질파이 개념이 필요한 거였고요. 그죠? 그러면 람다를 대입했을 때 이것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람다분의 2파이가 sin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의역 안에 람다분의 2파이가 없으면 x에 람다를 대입해도 sin2파이가 안 돼서 0이 안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헷갈리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지만 이걸 이해하는 건 좀 중요해요. 어쨌든 람다분의 2파이를 x-vt에 각각 분배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왼쪽에 보시면 람다분의 2파이가 바로 k입니다. k를 정의하는 양이에요. k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싹대기 세 개를 정의한다고 보신다면 k는 람다분의 2파이를 정의한다고 보시면 돼요. 파장이 분모했으니까 파수라는 걸 k라고 하는데 k는 파수, 즉 웨이브 넘버인데 말 그대로 파동의 수예요. 근데 파장에 대해서 역수 관계니까 2파이는 라디안에서 실수 단위 없으니까 라디안은 단위로 안 쳐더라도 람다는 미터 단위니까 미터의 역수 단위인 거예요.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걸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겠죠. k는 람다분의 2파이라고 했으니까 람다분의 2파이 자리에 k를 대입하면 되겠다. 근데 vt 옆에 있는 람다분의 2파이는 왜 k를 고쳐주지 않았냐 그거는 이렇게 다시 살펴보려고 해요. 새로운 관계식을 유도해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인데 보시면 이제는 x에 대한 의존성을 없애고요. 우리는 주기 t도 있잖아요. 람다뿐만 아니라 시간축에서의 파장 역할을 하는 그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주기를 t이꼴 라지 t라는 그 t 주기를 대입하면 라지 t라는 주기를 대입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sin2파이 값이 돼서 0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t이꼴 0일 때 0이 돼야 되었으니까 한 2파이가 되도록 그러니까 주기를 대입해줘도 t이꼴 0 플러스 라지 t를 해줘도 그걸 대입해주더라도 이게 0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2파이가 되려면 이 과로 안에 소과로 안에 있는 게 다 2파이가 되려면 이게 다 1이 돼야 되죠. 여기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게 정확히 1이 돼서 분모 분자가 상세해야 된다는 의미하고요. 그래서 v는 속도였는데 그 v 라지 t가 람다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속도 곱하기 주기가 파장이랑 같아야 되구나. 그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 오른쪽 아니죠. 맨 처음에 띄워드렸죠. 맨 처음에 띄워드렸던 배너에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이번에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진행파에서 빠질 수 없는 못 굳이 빼놓을 수 없는 개념 개념이라서 이때 라지 t의 욕수가 f입니다. v는 t분의 람다인데 그게 f람다가 된 거예요. 일례로 라지 t가 주기가 5세컨드라면 5초라면 그 5초만에 한 주기가 한 번의 웨이브 주기적인 파형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생기는 거잖아요. 한 번에 그럼 진동수는 그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즉 1초에 한 번씩 진동한 횟수예요. 그게 바로 진동수인데 프리컨시의 앞글자에 따라서 f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기 역수이기 때문에 주기는 시간의 단위죠. 세컨드 분의 1을 써서 보통 헤르츠의 단위를 씁니다. 진동수라는 게 참고해보시면 되겠고 왼쪽에 보시다시피 오메가를 2파이 f라고 정의를 내려요. 나름이 아니라 각진동수라고 하고 앵귤러 프리컨시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진동수 f에다가 2파이를 곱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이거는 sin kx-kvt로 나타날 수 있을 텐데 다시 살펴보면 k가 람다 분의 2파이니까 람다 분의 2파이 vt였는데 이게 뭐냐면 v는 f람다라는 걸 우리가 유도해냈으니까 알아봤으니까 v는 f람다를 대입하면 저 람다 분의 2파이 있는 분모의 람다에 또한 v는 f람다에 있는 람다에 약분이 돼서 결국 2파이 f만 남겠죠. 그런데 2파이 f는 뭐였죠? 오메가로 각진동수로 정의내렸었죠. kx-5t가 2파이 때문에 이렇게 성립하게 되겠다. 실제로 sin kx-5t 이 꼴이 이런 형태가 가장 잘 쓰이고 중요하죠. 사실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부분이 이런 sin과 cos 파는 주기성을 가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k와 오메가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굳이 람다 분의 2파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어차피 k를 정의 내렸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초를 살펴봤는데 직교기절하는 것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나아가는 거죠. 직교기절한 왜냐하면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파동에 대한 함수인 파동함수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했었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굳이 멈춰있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진행하는 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행파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행파를 설명드린 거였고요. 실제 양자학학적으로 시간에 의존하기 때문에 진행파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죠. 나중에 보시면 나중에 시간에 대한 미분 연산자도 있고 해서 시간의 존성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그래서 진행파의 개념을 설명드렸던 거고 그런데 그러한 파동함수를 이제는 뭘 할 거냐면 벡터 공간 내에 3차원 벡터 예를 들면 오른쪽 위에 띄워드린 배너에서 마지막에 살펴본 3차원 벡터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왜 필요하냐 이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 파란색 벡터를 파동함수에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이 파란색 벡터를 사실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띄워드렸던 방금 띄워드렸던 배너 있죠. 거기서도 직교기절하는 걸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뭐라고 설명드렸었나요. 이 각각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Z축방향, X축방향, Y축방향의 각각의 단위 벡터들을 적절히 성분을 더해줘서 더해주면 벡터합을 해주면 성분을 곱해준 걸 벡터합을 해주면 어떠한 벡터든 저 파란색 벡터도 만족시킬 수 있게끔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그게 벡터가 합에 대해서 닫혀있는 거죠. 벡터를 더해도 벡터가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직교기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Z축, X축, Y축방향의 단위 벡터가 각각의 직교기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해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직교라는 걸 일단 90도로 내적을 해두면 0이 되게끔 90도로 수직인 걸 말하고요. 벡터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확장시켜서 설명드리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Y축방향의 단위 벡터를 X축방향의 단위 벡터를 표현할 수가 없죠. 합으로만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고 내적함 0이라는 게 서로의 그림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겹치는 게. 그런데 기저의 의미는 뭐냐? 그러한 직교의 하는 기저로 표현하면 좋다는 거고 기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벡터를 말하는 거예요. 벡터를 합을 나타내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베이시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런 벡터, 파란색 벡터도 직교 기저인 각각의 단위 벡터들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파동함수도 그렇게 나타낼 수 있겠느냐? 네, 맞아요. 나타낼 수가 있어요. 바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그런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선형 결합은 제가 고정 댓글에도 써드렸지만 그런 직교 기저를 사인과 코사인으로 예를 들어 잡는다면 뭐를 보면 5사인 KX-5mT 플러스 4코사인 KX-5mT 이런 식으로 사인과 코사인에 각각 개수를 어떻게 붙여서 곱해주고 마치 벡터 합하듯이 더해주면 그게 바로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라는 선형 결합이라는 의미예요. 헷갈리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직교 기저가 되느냐 파동함수는 임의의 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게 어째서 이게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건 오른쪽 위에 지금 띄워드리는 재생 목록을 살펴보시면 감이 아마 오실 거예요. 저거는 사실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포리해석이라는 게 꼭 제 영상을 안 보시더라도 따로 교제를 보시더라도 좀 알고 나시면 양자역학을 공부하시는데 약간 더 수월하실 수는 있어요. 어차피 제가 누누이 하겠지만 계속 하겠지만 사인과 코사인으로 합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우리 포리의 적분에서 했다시피 거기서는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주기 함수가 아니더라도 적분으로 확장을 시켜서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나타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전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는 그리고 좀 더 설명드리면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사인과 코사인은 각각의 특수한 함수인데 이 생각함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임의의 함수를 표현하냐 조금 더 설명드리면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되겠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굳이 함수값이 잘 정리되기만 하면 되는 이 fx라는 임의의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며 이게 even function이고요. 이게 odd function인데 지금 even function odd function의 개념도 제가 고정 댓글을 자세하게 써드렸으니까 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ven function을 보통 우함수나 짝함수로 부르는데 이런 용어도 사실 갈리잖아요.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이 0으로 나타내면 낫겠다 해서 0으로 나타낸 거고요. even function은 이렇게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똑같은 함수값이 되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치고 쳐있는 네모 쳐져 있는 거죠. even function의 부분이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x 대신에 그럼 2분의 f-x 플러스 fx죠. 원래는 2분의 fx 플러스 f-x인데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니까 2분의 f-x 플러스 fx가 돼서 함수값 자체는 행렬 같은 게 아니니까 덧셈에 대해서 뭐 덧셈에 대해서 당연히 사실 행렬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성립하는 건데 odd function의 오른쪽에서는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반대가 되어버려요. 부호가 떼기를 기준으로 x와 마이너스 x가 교체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렇게 even function과 odd function의 합으로 기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의 함수가 그렇죠. 그건 이제 납득이 되셨죠. 근데 even function은 cos이고 odd function은 sin이 대표적 예예요. 그러니까 even function이 항상 cos이라는 게 아니라 그 대표적 예가 cos이 되고 사실 이게 가장 기초적이라는 거는 기저가 되는 함수라는 건 풀이 해석을 살펴봤었고요. odd function은 sin. 그래서 실제로 고정 댓글 내용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약 상세되기 때문이며 2분의 1의 상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fx 두 배 해줘도 결국 좌변에 fx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이 sin과 cos이 기저함수라는 건 알겠지만 그걸 하나로 나타내고 싶어요. 늘 cos과 sin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내고 싶지가 예를 들면 even function은 cos으로만 나타날 수 있고 odd function은 sin으로만 나타내면 되는 거는 고정 댓글에 나타내셨고 설명을 드렸지만 따로 근데 지금 이걸 만약에 이미의 함수다 even도 odd도 아닌 펑션이다 그러면은 이걸 cos과 sin을 항상 달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맞는가 하실 수 있어요.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만 봐도 이걸 exponential 함수로 하나로 나타낼 수 있겠다. 이건 오른쪽 위에 지금 띄워드리는 동영상에 제가 오일러 공식을 설명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지만 뭐 증명은 간단했어요. 맥클로링 급수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exponential, cos, sin 각각의 맥클로링 급수를 제가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이미 배너를 많이 띄워드려서 이 5개를 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요청하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수 있지만 제 채널에 맥클로링 급수 금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게 돼요. 어쨌든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공식이라서 이렇게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 양자역학에서 좀 이상한 일이에요. 함수를 기술하는데 i가 나오잖아요. 근데 i는 루트 마이너스 1? 어, 좀 이상하다. 양자역학에서 허수는 빠질 수 없는 개념이고요. 이게 i가 허수예요. imaginary number라고 말 그대로 영어에서 나타나지만 상상 속의 수라는 의미죠. 어떻게 보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라는 말이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 관측할 수가 없는 수예요. 하지만 우리가 편의상 도입할 수 있는 수다. 그래야지만 이게 그렇게 해야지만 이걸 복소평면상에 다참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아까 띄워드렸던 보일러 공식에 대한 영상에서 했었죠. 이렇게 하나 나타내고 싶어요.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코스다인과 싸인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고 편리하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웨이브 패킷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뭐냐면 패킷이라는 게 뭐냐 소포나 어떤 꾸러미를 말하잖아요. 어떤 그룹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는데 임의의 함수가 x와 t에 연관된다면 파동함수를 푸사이로 나타내봅시다. 이 그리스 문자로 푸사이라는 삼지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푸사이로 x,t로 나타낸다면 임의의의 파동함수를 아까 설명드렸던 직격이죠. 였죠. 그 사인, 코스 사인을 근데 그걸 하나 나타내면 이렇게 i를 이용해서 허수를 이용해서 이의 지수함수를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exp i 곱하기 kx-오메가 t에 과로 닫으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고요. 기저가 되는 건데 거기에 계수를 적절히 곱해나가면 각 k마다 어떤 계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k가 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거 시그마로 표현한다면 이산적인 경우니까 디스크리트한 경우도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산적인 경우. 네, 그래서 ak를 곱해주고 더해준 이유가 이게 바로 선형결합의 의미잖아요. 아마 질문하실 거예요. 아마 질문하신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예리하실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x와 t는 뭐 psi가 x, t의 함수여야 돼서 더해서 대입해서 사라질 문자면 안 되니까 더미 인덱스는 안 되니까 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x와 t는 시그마에 대한 인덱스가 되면 안 되지만 3자가 되면 안 되지만 k도 되고 k도 되고 오메가도 인덱스가 될 수 있지 않느냐 f사인은 x와 t의 함수지 k와 오메가의 함수가 아니니까 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은 제가 점차 자세히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dispersal relation이라는 분산 관계식이에요. 그걸 이용하면 사실 그걸 이용할 필요도 없이 v는 f람다 때문에 오메가와 k는 연관되어 있죠. 오메가는 eπ f고 k는 람다 분의 eπ인데 v는 f람다? 이미 연결이 돼 있잖아요. v라는 그 속도로 그래서 kx-오메가 t를 굳이 오메가에 대해서 할 필요 없이 k에 대해서만 더해줘도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메가와 k 관계식이 빛의 경우 전자기파의 경우는 오메가는 ck였으니까 그런 거죠. 그건 제가 자세하게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k에 그런 이유로 k에 대해서만 더쌤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쌤을 만약에 연속적인 경우다 하면 이 적분으로 표현해야 될 거예요. k가 엄청나게 스무스하게 연속으로 컨티뉴스하게 정리가 되면 예를 들면 이산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그럼 1편에서 봤던 것처럼 이산적인 경우가 아니라 k에 대해서는 이게 연속적인 경우다. 그러면은 이렇게 적분으로 표현해야 맞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고 혹시 헷갈리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적분 범위를 최대한 넓혀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해야 일반적인 식이 되겠죠.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저 마이너스 오메가 t라는 항을 일단 고려하지 않게끔 다음에 고려하게 되겠지만 일단 이렇게 나타내볼게요. t는 0을 대입해서 초기 순간의 파동 함수를 고려해보자. 사실 이거 놓아놓고 보니까 이게 풀이 변환의 공식 같잖아요.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죠. ak는 푸사에 대한 풀이의 변환식으로 푸사에 대한 풀이의 변환식으로 유도할 수 있고 이게 풀이의 변환과 푸의 역변화 쌍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ak를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다. 이게 바로 풀이의 변환을 이용해서 그래서 풀이 해석을 강력히 추천드렸던 거죠. 미리 선수과목처럼 스터디하시는 거를 그런데 사실 놓아놓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ak가 기저에 붙는 계수 즉 웨이트의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푸사인 x에 대한 또는 t 그러니까 x에 대한 파동 함수의 역할을 하지만 a는 k에 대한 파동 함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죠. 그걸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어쨌든 오늘 정리해보면 좀 적지 않은 걸 한건데도 빨리 다소 끝나게 돼서 좋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물질의 이중성을 가지고 파동성이 있기 때문에 파동 함수를 도입을 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죠. 그리고 그 파동 함수를 기저가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아이가 필요했던 건지 사실 간단한 이유를 살펴봤지만 i는 그런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양자역학에서 빠질 수 없는 그 수예요. 복소수라는 개념을 꼭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실 단적인 예로 받고 또한 정리를 해보니까 k와 오메가가 빠질 수 없는 그런 물리량이더라. 그래서 계속 k와 오메가 나오고 어떤 교재든 간에 그렇게 서술을 하는 거저라 라는 것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제가 미리 설명을 목록을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설명을 글로 그걸 보면 알겠지만 아마 확률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군속도, 위상속도의 차이 그런 걸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고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